교차원의 뉴스하이킥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첫 코너는 대선 프로파일링 코너입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SWAT 분석 그리고 행동심리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 오늘의 분석 대상 그 주인공은 바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의 대선 판세 분석을 좀 해볼까요. 추석 연휴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배 소장님 지난주와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면 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국면 전환이요 네. 추석 연휴 이전부터 가장 큰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민주당의 호남 경선에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신성했지만 전북에서 다시 가반 이상을 이재명 후보가 득표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곽상도 의원 무소속이죠.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대장동 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가 그대로다. 그런 상황에서요. 어찌 보면 조금 엉뚱할 수도 있겠는데 장재원 의원의 아들 문제가 불거지면서 캠프 상황실장 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물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만류해서 그대로 직을 유지했고 다시 재차 사의를 표명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뚝심, 자기 사람 보호하고 지키는. 반대로 치자면 국민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식구만 챙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어떤가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내부 여론으로는 아들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재원 종합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사표를 발리하는 내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다독이는 그런 보스 리더십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2030 세대의 지지가 중요한 것이고 아들 래퍼 노엘의 경우에는 한 2년여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게끔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양갈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을 다독이고 또 감사 안는 보스 리더십은 경쟁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선 후보로서는 2030 여론도 더 좀 신경 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과 또 비판도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윤석열 예비후보에 이어서 오늘 프로파일링할 후보는 이낙연 예비후보입니다. 전팀장님 이낙연 후보 하면 대통령 빼고 거의 모든 고위 행정직 공직 다 해봤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무총리까지 지냈고요. 여전히 연관어의 총리라는 단어가 계속 뜰 정도니까 그러면서 여러 보직을 다 맡았다라는 게 굉장한 안정감으로써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 내부보다는 오히려 이제 키워드 분석해봤을 때 모든 국민이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어서 의외로 이 대선 후보 중에는 유일하게 긍정 감성은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안정감 사실은 그게 또 어떤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서는 지지율 2위고 호남 경선에서 사실은 첫날 이기면서 반전을 노렸는데 뒤집게 실패하다 보니까 전북에서요? 네. 그 관심도는 지금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경선 1위 한 날은 언급량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폭발적인 언급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 배 소장님. 전 팀장님 분석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는 거의 대선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긍정 감성어가 많을 정도인데 문제는 2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호남에서의 반전도 사실상 실패한 상황인데 결선을 가야만 뭔가 기회가 있잖아요. 결선 투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으로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한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한 수가 아니라 두세 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지금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만시지탄. 물이 들어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노를 져어야 되는데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놓쳤다 이 말씀이네요. 그 배사공의 방향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네거티브로 가지 말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비전 제시를 하는 것이 이낙연 후보에게 더 나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전민기 팀장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더라도 보통 정치인들은 부정이 높거든요. 그런데 긍정이 높은 이유는 착한 남자인 거예요. 무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 가지 스펙터를 보면 지금 연관어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총리 또 대통령 여론 또 다른 경쟁자 대선 후보 윤석열 이재명 또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엣지가 발견이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은 산전수전 다 긁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이렇게 겪어내는 사람에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이 나쁜 남자의 의미가 정말 나빠서가 아니라 어 그래 저 사람은 뭔가 좀 자충우돌 하는 것 또 산전수전 다 겪어내는 그런 흙탕물 속에서도 버텨내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모습의 이미지가 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이낙연 후보에게는 너무 모범생 이미지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흔히 연애 심리에서 착한 남자 당신 되게 착해 참 좋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고 하지만 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까지 좀 이상할까요? 박 교수님 제가 그런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착한 남자니까. 여기서 배 사장님 개인 얘기가 나옵니까.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끊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은 이낙연 예비 후보를 분석할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팀장님 이낙연 예비 후보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됐습니까? 언급량은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1년 언급량이 한 757만 건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경선 첫날 같은 경우는 언급량이 하루에 12만 건 정도 나올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둘째 날 2위하면서 8만 건 떨어지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추세를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관어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인데 보통의 경우는 대선 후보라 하면 굉장한 논란거리라든지 이슈 관련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장동호, 기본소득 이런 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이 나온 후보들 이름 정도 총리라든지 캠프, 대통령, 민주당, 국민, 노무현, 지지율, 개혁, 정치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어가 긍부정비율이 50.3 대 42.1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봅니다. 긍정감성 비율이 더 높은 정치인은. 주요 정치인 중에서.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당내에서의 어떤 긍정비율보다 오히려 바깥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더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과연 장점으로 봐야 될지 이런 의혹이 좀 들고요. 감성어도 쭉 보면 지지하다, 좋다, 응원하다, 희망, 감사하다, 승리하다, 응원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적극적인 지지인지 이거를 좀 판단해 볼 때는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착한 남자. 그래서 연예인으로 치면 사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하는데 악플이 많지 않다라는 거. 이게 좀 오히려 약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괜찮아, 그런데 내 타입은 아니야. 이런 느낌이네요.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석? 그러니까 지금 긍정감성 연관어를 보더라도 긍정감성이 더 높으면 이 정도로 도덕성이 갖춰져 있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정치인이면 유력 후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감성 연관어를 보면 지지하다, 이게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다 외에는 뭔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든 아니면 뭔가 이미지가 예리하다, 날카롭다 또는 비전이 있다. 강력하다. 강력하다. 사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할 때 명언 중에 하나가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익힌다. 그것에 좀 더 충실한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트 분석,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 요인 등을 나눠서 따져볼 텐데요. 배 소장님, 먼저 이낙연 후보의 강점, 스트렝트, S, 뭘 꼽으시겠습니까?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역시 온갖 경험을 다 해보고 국무총리,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무 수행도 가능한 인물, 바로 즉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인물이 이낙연 후보. 검증됐다. 그럼요. 총리 시절에 잘 아시겠습니다. 당시에 또 국회의원으로 대정부 질문을 야권에서 할 때 보면 건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요. 세 번째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이야. 이건 정말 최고인데 이게 그 이후에 대선 가도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전팀 정리로는요. 그 이낙연과 강점이라는 키워드 함께 넣어봤던 연관으로 안정감, 경험, 자세가 나오고요. 감성어 근부정비도 72대 25.7로 강점에 대해서는 굉장한 칭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직하다, 신중하다, 안정감 주다, 격조 있다, 강점을 갖다, 균형 잡히다, 든든하다, 다양한 경험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라는 거 저는 사실은 현재 세대가 원하는 리더에서 조금 맞지 않는다. 이 시대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인기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나쁜 남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리더십이 강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이런 주관이 좀 뚜렷해 보이는 느낌을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수많은 장점들이 하나로 좀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 감성어만 보자면 이건 그냥 국가 지도자에 전부 강아졌다 이건데 정직하다. 전 팀장님이 살짝 짚어주신 것처럼 약점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요. 배 소장님, 그럼 약점, 위크니스, W 무엇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올드, 올드 패션드. 그러니까 고리타분하고 또 옛날 사람이다. 뭔가 좀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좀 더 엣지 있는 이미지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성전 너무 안정적인 거죠. 토론도 그렇고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이만이 아니잖아요. 그냥 스타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스타일입니다. 고정이시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맞게끔 하시면 훨씬 더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만 비교를 해드리면 2016년 17년에 성남시장이든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부각됐던 것이 광화문에 와서 그 당시에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성남시장이 여기 와 있습니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국민의힘이나 당수의 보수 정당에서는 엄청 비판하겠죠. 보수 세력에서는. 그런데 지지층들은 어? 저 사람 누구야? 한눈에 주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대의 트렌드에 맞다 이거든요. 전 팀장님 어떻습니까? 약점과 함께 분석을 했을 때 연관으로는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다는 게 약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감성어 긍부정비율도 41.2 대 57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긍정감성어에 약점을 함께 넣는데도 품위있다. 안정감. 이런 단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게 참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키워드들 보면 잘 안다. 이성 잃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오히려 너무 이성 잃지 않는 모습 같은 것들. 그런 게 좀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좀 잘 이렇게 반대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좀 흥분도 좀 하고 이성 잃는 모습도 좀 보이고 가끔 그리고 사과하고 이게 차례는 낫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은 약점으로 등장한다라는 게 정말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야 인간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이 대중을 자극시킬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그럼 마노라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대중들은 결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켜줄게요. 이렇게 이런 걸 불러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요. 당신은 나 없어도 완벽하네요.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이낙연 후보에겐 뭔가 반전의 기회 그리고 지지율 상승의 기회. 아포투리티 기회 요인이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뭐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정의 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윤석열 후보 좀 불안해요. 의혹이 있으니까. 또 이재명 후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유력 후보의 불안과 불확실성 시대. 주식시장은 당장 어떻게 될까. 내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코로나는 어떡하냐. 이럴 때 제가 이낙연은 안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정감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절 믿으십시오. 저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 팀장님. 이낙연 기회 봤더니 연관으로 정책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정책. 물론 이재명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경쟁 속에서 또다시 어떤 논란거리가 등장했을 때 이런 것들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 집중해야 할 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째 주장한 것처럼 국민들이 딱 듣기에 뭔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에 남는 키워드 하나를 정책으로서 딱 남겨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기회를 보다가 뭔가를 카드를 세게 던져야 되지 않을까.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수학 분석의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요. Threats T.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위험 요구는 결국 유권자나 시대는 변화를 원한다. 변화 요구. 그러니까 뭔가 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에 더 주목을 하는 이 환경이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이제 전민기 팀장이 얘기하듯이 이낙연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안정감이 아니라 이낙연 노믹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경제는.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맥이 닿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햇볕 정책 시즌2 같은 거 나올 수 있거든요. 남북관계는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낙연입니다. 이런 좀 더 본인의 무기 이낙연 표 브랜드가 나오고 특히 지금 이번 선거는 여성표가 중요하거든요. 이낙연 정부를 만들면 그건 여성정부입니다. 이런 본인의 과감한 정책 이런 시대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위협이 기회가 된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전 팀장님. 역시나 위협으로 분석했을 때도 연관어에 이재명 윤석열 정책 경쟁력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전략이나 정책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위협을 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래서 이걸 좀 집중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 어쨌든 전략을 좀 잘못 세웠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깎아 내려놓는데. 그래서 다른 전략으로서 정책이나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에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네거티브의 유혹을 떨치고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우고 정책으로 승부했었으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하. 예. 수학 분석은 이쯤 하고요. 이제 후보의 자질 프로파일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권자가 기대하는 대통령 후보의 자질. 크게 세 가지로 프로파일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인성과 인품. 둘째는 능력과 경력. 셋째는 비전과 정책 공약. 이 중에서 첫 번째 인성과 인품 부분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인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볼 때는 많은 경험을 쌓은 지도자의 이미지. 그래서 할아버지 이미지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고관대작의 영의정의 이미지도 있고 어떤 일이든 수행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조금 넉넉함의 인성은 좀 잘 안 보이지 않나. 넉넉함이 부족하다. 넉넉하게. 무엇이든 포용을 할 수 있다. 내가 큰 그릇이다. 큰 정치인이다. 다른 대선 후보와 비교할 수 있는 제가 제일 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기 만승의 이미지를 좀 더 드러내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입이 좀 무겁고 중후한 이미지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들을거리를 계속 젊은 층에게 내어줘야 된다. 메시지 같은 것들 좀 끊임없이 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말하는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다. 톤이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 이 랩을 좋아하는 젊은 층들 귀에 꽂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흥분이라는 게 화를 내고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좀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인토네이션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랜 기간 그게 습관으로서 굳어져 있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뭔가 좀 지주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한 번 그 목소리 변화 시도했다가 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좀 자연스러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자기한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혁신적 변화.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능력과 경력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능력, 경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후보, 든든하다, 안정감 있다 다 해본 분이니까 국무총리까지 하셨습니까? 오랜 동안. 그런데 최근에 국회의원직도 던지셨잖아요. 그 얘기는 너무 많으면 좀 거추장스러워 보인다. 차라리 당대표를 안 했더라면 좀 더 고생하면서 제가 전국을 한번 민생장정하면서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겠습니다. 아니, 당대표가 중요한가요? 대선으로 가야죠.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전남지사, 영암에서 국회의원, 종로구 국회의원 이건 너무 많다. 이것 자체도 좋으면서도 또 경쟁력이면서도 어떨 때 볼 때는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흔히 과거에 위장 취업 얘기하듯이 그 직에 넘치는 과잉된 경력이다. 그럴 수 있죠. 이런 해석이 되네요. 전 팀장님. 저는 너무 많은 경험으로 잘 안다라는 게 지금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안티 세력들을 안 만드는 정치에 조금 유능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차라리 안티를 만드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경력이 사실은 안정화,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걸 좀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 꺼내서 일부러 안티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거기서 또 뭔가 한 발짝 또 물러서잖아요. 물러서서. 뭔가 좀 끝까지 밀어붙이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때 계속 밀어붙였었으면. 네. 그래서 물론 그 사안을 밀어붙이라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전략이나 그런 정책 중에서 정말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것만은 나의 어떤 강력한 표호로 밀고 가겠다. 그런데 뭔가 사회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더라도 저는 이거 극복하는 모습 한 번 꼭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불도저 같은 모습, 싸우는 모습, 뭔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번 밀어붙이는 모습. 이런 것들은 보여준 적이 없다. 너무 무난하고 너무 뭐랄까요.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도 계속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비전. 도대체 이낙연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공약, 어떤 변화를 우리 사회에 가져올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 소장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떠오르는 게 없다. 이낙연 후보도 발표를 냈고 공약집도 나와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고 잠재력은 이낙연 후보만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하면 최고. 그런데 뭐지? 눈에 안 보이고 머릿속에는 안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노믹스. 특히 남북관계 같은 거, 한일관계는 이낙연 후보만큼 잘할 사람도 드물거든요. 저는 제2의 햇볕 정책입니다. 한일관계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중관계는, 한미관계는 이렇게 갑니다. 위기 국면 속에서 이만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후보 누가 있습니까? 두 번 생각하면 이낙연입니다. 이렇게 가면 될 텐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면 최고인데 무엇을 할 건지 기억에 남는 비전, 정책, 공약을 침투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른바 연섬여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며들 필요가 있는 거죠. 연며될 수 있는 방법. 준며드는, 쟤는씨 생각이 나네요. 연며될 수 있는 뭔가 그런 비전과 공약 정책이 안 보인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는데. 전 팀장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실패하셨던 어떤 전략 같은 걸 보면 빠르게 바뀌는 어떤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좀 새로운 몫을 냈다가 사실은 실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오랜 경험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그 안에서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출산이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사실 제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렇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유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놓는 게 그 표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런 방안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준다라고 한다면 공감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한마디 좀 보태 드리면 사실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인성 훌륭하시죠. 능력 검증됐죠. 경력도 많죠. 믿음직스럽죠. 맡겨만 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분인데 매력 요소가 좀 부족하고 현재 이런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하고 젊은 층들 확 사라잡지 못하고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저는 좀 초기에 자문그룹 형성을 잘 못하신 게 아닐까. 우리가 흔히 그룹띵킹이라고 하거든요. 중요하죠. 비슷한 사람들로만 모여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맨날 의논해도 같은 얘기만 나오고 좀 혁신적이고 완전히 다른 레게머리 힙합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전혀 이낙연 후보가 범죽도 못해본 분들로부터 혁신적인 날카로운 비판도 듣고 역발상. 역발상 듣고 이러셨으면 달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제가 그쪽은 아니지만 이낙연 후보 쪽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낙연 후보에 대한 대선 프로파일링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흥미와 의미로 다가섰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한번 저희들이 프로파일링 해나가면서 보다 흥미 있고 의미 있게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선 프로파일링은 여기까지고요.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